Kathy. 그러니까 생방송 탑 공백 차서 해야겠어요, 안 해야겠어요? 야 Avengers... 그리고 또 NEW 의상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오늘 굉장히 QT한, 유튜버려의 QT Cr 뮤unkt QT한 QT QT한 QT QT한 QT QT한 QT QT한 QT 어라? 마이크 count 왜 filmed? 어? 아니야 아, 된다. 아, 된다. 아, 마이크. 이상해요. 아, 마이크. 저거 가야죠. 가을이 공 왔다 갔다 하고. 이거 한 번 해주세요. 나는 강아지 해주세요. 나는 강아지 해주세요. 나는 강아지. 가을이 공. 아니, 요즘에 저 돌리는 거 틀렸는데. 나는 강아지. 아까는 있잖아요. 제가 출근길 하고 왔는데 유진이 배고파. 저기 왼쪽 왼쪽. 아니, 근데 너가 먼저 시작했어. 아니야. 내가 배고프다고 했어. 유진이 배고파. 그래서 내 생활 얘기했어. 생활 얘기했는데 옆에서 포측이었어. 근데 막 카메라 들고 있잖아. 이제 시킨다니까. 유진이 배고파. 지금 무서워가지고. 해주세요. 이선생이 배고파. 이선생이 배고파. 이선생이 배고파. 아아. 언니, 그, 이런. 아, 잠깐. 바시티만더 바시티. 바시티도 한 다섯 번을 돌려요. 하루에 다섯 번씩. 지금 오늘 캠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안 벗을 거예요. 거짓수 있는게 살게요? 약돌이 할거에요 그럼 우리 약간 다채로 포즈를 하자 그럴까? 나는 강아지 아니 맛있어 벗을까? 어 좋다 깜짝 까는거? 셔츠야 아니야 강아지 하자 강아지 하자 강아지 고양이 토끼 하자 나는 강아지 너는 호랑이 난 호랑이 먼저 각자? 각자 닮은거일까? 언니 다람쥐 고양이 해도 돼 남들 나는 고양이 나는 고양이 나 고양이 나 고양이 한다 나 고양이 나 고양이 한다 그래 내가 그러면은 고양이 아니야 안녕 햇빛이 약간 바뀌었어 햇빛 엄청 좋아 와 이거 이거 정수리에 선크림 발랐어요? 아 이런거 정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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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성 오케이 했어요? 정성 안받으셨대 아 발라야돼요 날씨가 더우니까 아주 가볍게 전매출 해볼까요? 저매출 해봐 저매출 해봐 저매출 해 저매출 좋다 난 저매출 해봐 내꺽 완전 좋아? 냉 냉 냉 낑냉 낑냉 냉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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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an숨 그러면은 떡볶이! 오! 좋아! 떡볶이! 마지막 리즈! 리즈는? 리즈 냉면이래. 냉면! 오 좋아. 그럼 여기서 골라서 드시면 되겠다. 홍보가 5개 있습니다. 샌드위치. 서러워 서러워. 이 타르라소가. 그리고 떡볶이. 야스. 맛있어 봐. 맛있겠다. 우리 그러면 우리 여기 앞에 팬분들 다 같이 사는 게 다 먹을까? 아 진짜요? 우리 바로 사먹이잖아요. 아 아니에요? 아 몰라요? 절반만. 절반만? 절반만? 절반만이요? 절반만. 이거 투표에서 가는 건가? 이거 어떻게? 투표요? 아 선착순이에요? 선착순에서 가는 걸? 선착순은 아니지 않을까? 맞대요 맞대요. 어 선착순이에요? 선착순. 아 죄송해요. 아무것도 몰라요. 아무것도 몰라요. 여기 왠지 분들 엄청 손이 빠진 사람들이에요. 진짜요? 인터넷이 좋다. 이따가 사먹댄 타이틀. 아 진짜요? 안 가시는 분들도 저희. 확인. 시작. 고객님. 감사합니다. 재밌다. 잘 Привет.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. 맞아. 저희는 생각하기에는… IM을 멋지기는 하고 같이 해 보라고 갑니다. 오래 기다리셨는데 한 명은 훔치 소감만 얘기하고 다 dön500. 그것도 생각해요. 나는 따름진. 일단 저희가 팬미팅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. 또 판매도 오랜만에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다이브들과 팬미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무튼 그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다이브 진짜 조심히 시원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팬미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 오늘 아침부터 옆으로 배수했다고 들었는데 너무너무 고생기고 끝나고 우리가 주치질 중 메뉴 꼭 맛있게 먹고 오늘도 본방사술! 이제까지 본방사술 시작해주세요. 고마워요. 안녕하십니까. 이거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못할 때마다 좋았지만 여기 소식도 잘 해보니까 소식을 잘하고 또 손빵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 오늘 또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너무 고마워요. 이렇게 다이브 가까이에서 오는 걸 볼 수 있어서 오르몬이 만지 못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고 이따가 정보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다이브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죠? 앞으로도 자주 될 수 있는 기회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다음에도 우리 원단은 아니 앞으로도 아직 만나고요. 오늘 산업도 화이팅합시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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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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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했어요! 바울아 진짜 너무 덥다, 도대체. 얼른 서우세요. 저 보자. 빨리 균을 만들어라. 바울아 진짜 좋다. 바울아 진짜 좋다. 바울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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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울아 파이팅.